와우 불진! 오오오오 바뿐사랑 바뿐사랑 이놈아 죽어라 좀 죽어 일곱버튼 된거 같은데 어 이제 갓 갓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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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나? 아 이건 죽었다 아 이건 죽었네 와우 와우 미쳤다 이새끼 거의 다 죽었는데 와 진짜 말들었네 복합형 기계심량 주건대 안전거 가도 되는거 같기도 한데 안전거 문이 안열리지 안전거 문이 안열지 어 잡아야 될거야 이 안에서 먹을거 다 먹었나? 아까 우리 상점에서 저장하지 않았나? 지하 1층 아 지하 1층이다 지금 상점 앞에서 뭐 했었는데? 이거 저장하고 나서 내가 뭐 했었는데 분명히 아닌가? 다 저장했나? 아 몇층인데? 지하 1층 와우 문 열면 될 듯? 아 파밍? 아 여기 뭐 끝에서 뭐 했었던거 같애 어 파밍? 수고한 파밍? 다 된거 맞네 파밍하면서 말 문 열었어 아무것도 안했어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 아 이거 말하는거야 어 이 방에서 파밍 했다 어 한 방에나 다 잡을 수 있을줄 알걸 그랬는데 네 이번엔 길뚝? 약점하러 가줘 됐어 됐어 저장해주고 가자 또 죽으면은 또 짜증나니까 맞지 맞지 바로 말 문 갈 수 있게 자 물이 아우 술이 가 여러분들 화이팅 포토포더 화이팅 아니 난 너만 괜찮으면 진짜 괜찮아 또받이가 화이팅 응 또받이 니가 힘들거야 나 지금 등장했잖아 개갑작스럽게 났다 어 얘 왔던 길로 못 가겠지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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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끝내버려야겠다 5벌 도망쳤다 돌 찌릴 때 그거 포인트 내 오 좋다 이번에는 좀 빠르다 불 뿜는다 불 뿜는다 가위라 인나봉 우와 나 집에 갈지마 죽어? 어? 와 총 존나 세네 리볼버 리볼버 미쳤네 진짜 와... 폴리쉣 존나 빨리 잡았다 한 다섯발? 딱 한 다섯발 쓴거 같은데 디볼버가 시발 미래네 백발 가지고싶다 인정? 여기서는 얘기해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줄 아는데 아까 그 빨간색때문에 좀 헤맸던거야 그 파밍하고싶은데 그게 안없어가지고 그렇지 그 파밍 욕심때문에 그랬던거야 위에 또 한 번 왠지 여기 안에 뭐가 있을거 같은데 그 느낌적인거 같은데 여기가 왜 빨간색으로 뜬느냐 이거 안에서 잡아 이거 안에서 잡아 됐나? 아 여기 이건 안되네 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스턴 앳 얌 맛이 있어 맛이 아주 있어 다 안열리네 깔끔 맨쪽 아 우리 여러분들 정보 얻고 한거 거의 없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랄프가 얘기해준건 우리가 여기서 막히는줄 알고 얘기해주는데 사실 얘기 안해줘도 다 알아요 이정도는 네 이게 또 출신지 얼마 안되서 스포가 좀 적다 사실 형님들이 여기있다 저기있다 하는거 사실 카드라지 아 근데 제대로 된 문약도 없어요 거의 사실 오 다했네 빠르네 여기는 뭐 없네 영상도 봤죠? 거의 없죠? 보려고 해도 나이소 올라가나? 지상으로 올라가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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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마을이 그리워진 적은 처음이야 진짜 공장 안에서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뭔 놈의 공장이 이렇게 칙칙하고 복잡한지 아이젠 베르크 나오겠다 이제 염농경이네 그리워진 적은 아이젠 베르크 아이젠 베르크 아이젠 베르크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미친 이것도 등재 그건가? 직접 두께게 그러나보다 다들 자꾸 다시 쳐봤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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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유퇴열 이들 어디야? 크리스 제 외모야 ง도 Creed 미아 그저 미아 그저 미아 그저 미아 뭐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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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상황이 필수였어요. 그러니 그녀는 미야에서 죽였는데 그녀는 그녀가 흘러진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마치고 여기가 성공하려구요 왜 이를 말할게! 왜냐면 이를 알게든 그니까 그녀는 그녀는 공격적이기 때문이죠 이 작업은 따로 어렵지 않은 것이고 마치 이를 잘 못하고 왜 하스, 그리스? 뭐지? 뭐지? 아... 미안하구나 미아가 미란다였고 총을 쐈는데 그래서 총을 존나 쐈는데 안 죽은거야 이상하다 싶었어 그니까 저렇게 갑자기 처음에 가슴 막 총 맞고 그냥 이렇게 쳐다봤잖아 가슴 아아 미아는 어디가 모든 걸 꼼꼼하게 끝 꼼꼼하게 내 가족을 살려야 할 수 있겠지 여기가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사실은 사실 말할 수 없지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사진을 몇몇 전에 그 사진을 보냈다 날개 날개 아무것도 모르겠어! 너 자신의 미래디는 무리지 않는다는 걸! 여기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 엘리베이터를, 저쪽으로 만나는 걸. 저에게는 우리 아들에게 돌아올게. 같이! 약해서! 그리고 미래디는, 그녀는 죽은 여인이야. 주인공은 이제 바보같아 그니까 모자라 마이너스 그니까 저 여유적이 휘둘리고 있어 저 여유적이 휘둘리고 있어 근데 펭크 이거 활용이 그 우리 가지고 있는 거랑 비싼 거 같은데 그거를 뭐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 갑자기? 탱크 운전한다고요? 아니 엘리베이터 타기로 한 거 아니었어? 반대로인가 보다 얘가 쏜 방향 어 거기로 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엘리베이터 아 장뚱되네 두두두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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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갑자기 글랫해졌다 이게 막는 거야 아 막는 거야? 스페이스망? 응 기관총도 있다 저 요걸로 대포 대포야 대포 발수 그냥 기관총도 있고 대포도 할 수도 있는데 자크 둘 다 왼쪽만 쓴데 아냐아냐 기관총 왼쪽이고 대포는 오른쪽이야 대포 준비가 오른쪽 아 이렇게 해놓고 쏘면은 대포가 나가고 그냥 쏘면은 기관총 나가고 어어어 구원 빨리 안들림 오오 개멋있다 재현전 그 정전 재현전이 개기놈 이럴 때와는 낫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나우스 팔꿈치 빨간색 부분만 때려야죠 좋네, 빨간색이 약점이네 아, 가까이 올 때 내 포 가까이 올 때 내 포와 빨간색 포근을 계속 때리면 얘가 스쿼를 넘네 무안내긴 하네 무안내긴 하네 오, 스르도 된다 아, 이나? 아, 2페이지? 피톤스! 어! 나이스 끝났나? 오, 안돼 거기만은 우와, 큰일 날뻔 됐다 네? 소유 오, 나이스 조용초콤한 젼나많이 주는데 멀리서 쫄아야겠다. 멀리서 쫄아야겠다. 다 토지나니. 너무 높떴어. 너무 높떴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들으면 살아요? 스토리 되겠나? 어 이거 탔다 탔다 탔다. 아 다시. 아. 아 성탄. 그렇지. 와. 스토리 죽인다. 와. 근데 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 어느 보스보다 쉬웠는데? 그니까.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편은 아닌데? 어. 원투만에 깨버렸어 여러분들. 응. 그 전부선 뭐 투 투. 와. 시. 2투, 3투 걸렸는데. 탱크를 타서 그런가봐. 그니까. 네가 능력이랑 동칭이 있잖아. 이 방법이 있게. 이 방법이 있어야지. 이 방법이 있거든. 어? 아 이거 낫기면 안돼. 미란다가 지금 저기하는 거잖아. 미아? 이리와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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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리와는 Miranda! 내가 잘 지켜보는 거에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돼. 너, you crazy bitch! 가끔 자신지. Rose에서 우리에게 tool이 mice지. 당신이 우리에게 뇌. 그러나, 함께 둘 줄라. she will be reborn as my daughter. 내 아이의 와빨. 주에 따라가기 시작해 너 어디야? 왜 로즈가 여기가? 그리스도 이런 거...? 아, 그리스도 있는 것 같아 너는 진짜 특별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결과를 훔치고 너가 너무 이상하다 너는 저자가 자신의 부족인 것 같아 미래따? 내 마이? 와봐, 내 손으로! 손으로 몸을 뚫어버리네 우리의 어머니의 부족한 희망을 되었습니다. 신윤이다시오 이 팔이 끝나는? 아닌 듯? 뭐가 있겠지? 공장 스토리 끝났고 다 다른 사람 시점으로 넘어가요? 처음에 처음에 우리나라의 목소로 그가 죽인다 그가 죽였다 그가 죽였다 그가 죽였다 그가 죽였다 그가 죽였다 그가 전자 그가 무슨 일이야? 다행히 다 그려졌다 다행히 3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우리 캡틴을 찾아라. 스완트 준비해. 와 근데 중간에 주인공 죽어가지고 여기 알았지? 너무 오래 걸리고요. 몇 시간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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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쏘아주었다고? 그니까. 알았다. 그니까, 아. 존나 공들였는데. 너무 허무하게 줬는데. 살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목걸이도 아직 못 썼는데. 뱉는 거. K9. 제가 여기 BSAA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려는 거 같아요. 알게 해. 알게 해. 저는 아몹. 어 미란다 제거 딸이라도 구해줘야지 딸이라도 살려야 템 창 존나 깔끔하네 수류탄 5개 생겼네 오 아주카 보드 있는데 이름납 있는 애가 미란다 에이 암파 으으으 쇽스가 예세 에이 안담 응 크리스티 어... 시작이다 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비야아아아아아이 앗싸아아아아아이 아 연사네 이거는 연사다 권총 소총 이제 파밍이고 그런거 없고 얘들 싹 다 잡으면서 저기까지만 가면 될거같아 쭉쭉 밀어 템도 안주잖아 그냥 가만히 한거 이제도 막싸움 너가 좋아하는 배그야 오케이 다 뒤졌어 내가 보여주지 어? 나뭇가지가 다 막아준거 같은 이게 낫다 아 이게 낫네 성우개 비쑥 비쑥 어? 비고픈처럼 생겼다 VSAA 크랩트 스파인더 2군대 나 공격 안하네 오 개꿀 개꿀 에이패스 같다 에이패스 됐어? 에이패스 됐어? 에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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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öll 레이스 에이패스 에이패스 응?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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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아 좀 죽어라 이 새끼야 이길을 가야 되나? 레이스~~ 아닌데 이길은 아닌데? 레이스~~ 잠시만?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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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류탄 너무 멀어 악! 정전해야되잖아? 살려준메 조준이 더 안되네 조준이 더 안되네 조준이는 안되 이거? 인총? 어 이게 최대야 레이스~~ 뭘 대기타고 있냐 이 새끼야 조준이 더 안되네 이게 더 빠르냐? 이게 더 빠르네 이게 더 빠르네 이게 더 빠르네 이게 더 빠르네 근데 이게 탄이 이게 많긴다 내가 지금 돌진해 돌진해 이제 끝났나? 다 죽었나? 그냥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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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수류탄 이럴 때 수류탄 너무 땅이야 어? 잘 던진 것 같아 좋았어 네이스 아 개꿀잼 어머 개꿀잼 개꿀잼 아 개꿀잼 개꿀잼 애들 개잘죽어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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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리 가시고 아 아 힘들어 장전이 개 오래 걸려 아니 넌 이렇게 칸을 많이 줘도 이렇게 답답하냐 쭉쭉 밀고가 쭉쭉 오빠 나는 효율 효율 최대의 효율 효율을 따지는 곳이지 마우스 왼쪽 버튼을 길게 눌러 표적 대상에게 저거? 이거? 이거? 아닌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레이저 오랫동안 쏴달래 아 이거 네이스 힝힝힝힝힝 힝힝힝힝 힝힝힝힝힝힝 아 아 이거 죽겠다 잠시만 잠시만 와 장전이 안돼 장전을 한컷 안줘 아 됐다 아 장전 됐는데 아니 안 되는 걸 어떡해 괜찮아 좀 거리 걸려가면서 아 뛰어 죽겠다 손 좀 하게 오 그 저거 주네 아 나 저거 아예 안 지금 반은 놓치고 반은 때리는 느낌이야 아 이거 잠시만 오빠가 할래?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 올라가 보자 오 어우 힘들어 줘봐봐 해볼게 오빠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그래 그래 해봐봐 더 위에서 해봐봐 보여줘 보여줘 내가 만들어야 돼 만들었봐 올라왔어? 이거 올라와? 어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백업이지 맞지 어어 맞지 맞지 어 버블파이터 BJ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났어 근데 아까 아 이런 안 맞잖아 어? 좀 줌 되는 걸로 싸봐 아니 이게 줌이야 그래 그렇게 해야 모여야 이게 에임이 모이잖아 에임 안 모인 상태에서 네가 지금 계속 지원 사격이라 해야 되나? 어 그 배그에서 그 오른쪽 마우스 안 누르고 하는 거 어 아 힘들다 정말 꿀 어 끝난다 밑에 있는 애들? 안 올라오네 그리고 4가 이건가? 한 번 더 왼쪽 마우스 길게 건물 쪽에다가 어 어 그쪽 맞지? 이건 되는 거 아니야? 됐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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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폭이 없어 밑에 먹을 수 있는데 있었어 아 진짜? 폭은 밑에 있잖아 오케이 그쪽은 방 신남사 좋구요 죽으라 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뒤에 박스 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오케이 오케이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 한 번 더 오우 힘들어 오우 예스 장전해놓고 오우 이제 더 도배해볼래? 오케이 이제 아마 성 들어갈 듯 아 맞죠 맞죠 아 힘들어 아 아 줌이 좀 저기하게 되긴 했네 이게 끝이야 진짜 근데 이건 너무 에임이 벌어져있잖아 평소에 근데 이게 누르고 우클릭하려고 좌클릭 누르잖아 그럼 줌이 풀려 진짜? 그래서 단발로 끊었어요 아 그래서 빡쌌구나 우클라고 다클라고 우클라고 다클라고 아 힘들만 하네 그러면 미니맵도 없고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어 진다 왔따 왔따 어우. 폭이 잘생겼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거찌고 올라갔네 와 뭐야 얘 왜이래 디디아 너무 좁은데 디디아 너무 좁은데 아 거찌라 약점도 없어? 와 이거 모징 잘 쳤는데 오케이 표정 표정 이걸 맞으면서 오오오 나이스 또 못하야돼 이걸 써야돼 연가신 연가신 써야돼 오오오 약간 매누잇 안맞은거 같은데? 아 이번에 안맞았다 아아 아 마지막 1초 때 그거 얘한테 쳐가지고 와 얘 너무 좁아가지고 뭐 오오오 도망칠 수가 없다 오케이 됐어 제발 됐다 죽었나? 아 죽었다 아직도? 잡았어 아 잡았다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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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주인공 진짜 죽은거야? 존나 믿기지가 않네 그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 모으고 있던 애가 어 한순간에 죽은거야 너무 아깝다 아이 그놈의 주지 좀 그만 싸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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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에 되는 균이 뭐 이런 그런 뜻인가? 나무 뭐 근 뭐 이런거 써가지고 근이 있는 뿌리같은 그런 느낌인가? C4 부착! 아 뿌리근 뿌리근 어 재미있게 많아 러 members 우리가 또 잊게 만들고 억게 만들어낼 거 같다 어 아까 말했다 미르낭을 말하지 안 보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말했지 간절히 말해 이걸 말했지 응 이건 미란더의 학생이야 스펜서, 여기 어딨어 아, 임이란다고? 그게 그거 같아 연구진이네 어, 그 아이가 완벽한 그릇이 될 수 있어 어, 이런데 384? 어떤데 오, 멋있다 그릇 어, 진짜 미야? 어, 진짜 미야? 엄브라스, 이건 아프 지금 미란더 어디있어? 아직은 미란더는 어디있어? 아직은 미란더는 어디있어 아직은 미란더는 어디있어 근데... 진짜 너야 정말 너가 내가 죽을래 왜 여기있어?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미야? 미야 Winters? 뭐지? 나 이럴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아무리 알고 있습니다 로즈 진짜 미워 맞네 이리와 여기 안전해 무슨 말이야? 그는 떠났어 그는 죽어 미안해 미유 근데 우리는 떠났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이 지역을 죽여야 할 것 같아 그니까 아 이건 흠을 지켜봤는데 너는 어떻게 특별한 것 같아 몸에 뭐 일어났는데 잠잠? 어? 맞네 그 묻은 거 아니야? 그냥 묻은 건가? 얘도 사상균이가 감염 감염 된 거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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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쩐지 어 손가락 생겼다 내간이 살아난다고 뭐지? aden 입맛이 여인 입맛이 하 이거도 반 그건가? 두개의 심장? 어? 추운거! 추운거 싫어했었잖아 두개의 심장? 릴치성이야? 박지성이야?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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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럴까? 네가 죽어 죽어 죽었..? 죽을래? 미란따... 그녀는... 아니... 로즈도 죽을래 심장뿍혔나는데 미란따였지 너는 항상 죽을래 무슨 말이야 계속 죽을래 로즈도 사람이 아니고 엄마는 죽을래 엄마는 죽을래 아빠는 죽을래 그니까 회복약 하나로 이게... 세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였거든 세븐 스토리야 내가 구하던거 그때 이 미친 가족들한테 미아 납치당하고 그거 구하려고 그랬었거든 쟤가 이미 죽었었구나 헐... 3년전 여기서 죽었었었다고 그럼 여기까지 온 여정은 뭐야 그니까 어떻게 사는거야 이미 죽었었다고 저 아저씨가 처음 만난 그 대상이었거든 아들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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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유! 왜... I... I... I did all that. Rosa... Mi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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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do you get it? Your whole body is nothing but mole! Hmm? You can't ever see your family again! Family... F... Family... I... No! Rose... I... Have... S... Save... My daughter! You're already dead! Dead! meri! Meri! S... My daught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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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 충격적인데 딸도 엄마도 아빠도 다 완전히 그 상인 상인 마차에 마지막! 너가 깜짝이야 어디야? 내 차량이야, 에탄 너는 밤을 먹었잖아 나는 그 시험을 찾기 위해 한국의 시험과 그 시험은 그 시험은 보글 Manchester 나는 그 미친렐라 그들은 실패시장에 어디서 보길래 얼마나 더isis을지 나의 이원이 당신을 가게 내가 간다 분명히 이제 내가 승리하는 건 나는 시험을 발견해왔다 지연히 있어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스턴, 당신은 이것은 분명하지 않나요? 당신의 몸은... 그냥... 빠져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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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통이 샌버거 접힌거 봐. 씨볼 새끼 그냥. 아... 아... 나요, 유원. 미스터 윈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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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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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아 느낌이 딱 저게 느낌이네 문 닫았네 여기 아저씨 닫아야겠네 deployed 잠 깨세요 잠 깨세요 나 잤었어 그런거 같더라 와 black 인데 딱 터치 나 순간 잤었어 미안 미 unquote 미ral!!! 바이~~ 나 팔 수 있는 것 다 팔자 팝 masa missed Miranda I hate you, King Miranda 33,000원 나의 생활과 기술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 살게 파츠 다 살까? 어마어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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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없었네요 뭐라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컴플릿 업그레이드 바 viscos edi 네 화장실 네 화장실 밑에 히어라 나도 해놓고 조금이라도 더 세게 하이하이 토일렛 토일렛 뉴 커스터마이즈 와 65,000원 올려버려 야무지게 올려버려 또 올려? 그리고 근데 저기 리버버 탄 이제 안파나? 안파나 만들수도 없고? 어 야무지는 보자 설마 아 나 이제 하지마 제발 제발 아 아직 아니네 깜짝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 붙고 산산조구 만들어놓고 와 총알 개맞네 그럼 많아졌네 만들어줘 자 오빠 둘 중 뭐가 더 좋아? 나는 지레가 좋아 지레? 어 지레 9개인데? 어 상관없어 아니 근데 뭐 지레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가 하자 다해 다해 다해? 어 싹 다 쓰레 박아 9개 10개 어떤데? 오 very good fucking very good very interesting 이거 나 뭐 뭐 그리자까? 권총이랑 소총 권총 소총 권총 소총 소총이지 소총? 어 소총 이거? 스나이퍼 이거? 스나이퍼 ㅇㅋ 다해 20만원 남았어 아니 권총 할까? 아니 권총 근데 탄이 지금 많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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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업할까? 아니 나 풀업하진다 아깝다 풀업해 풀업해? 아깝다 딴 거였어 다 해봐라 다 아니 다 하긴 돈이 안 돼 11만원 있거든? 그럼 맨 밑에 있는 총 업그레이드가 제일 낫지 않아? 탄탄촌? 어 그럼 이거 은지랑 돈 없어 이제 탄창? 아니 나 제작년속도 오케이 만삼천원으로 할 수 있는거 없나? 음 이낙? 어 권총 제작년속도 좋다고 오케이 아 아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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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해서 다음 배틀에서 띄는게 안되네 지금 걷는거 밖에 안돼 오케이 매우 좋아 끗끗 뭐하는거니? 야무지게 오케이 아 아 토일렛 오케이 유고잉 토일렛 예예 아 아 아 고잉 토일렛 유고잉 토일렛 그 리볼버 탄이 없다고요 리볼버 탄은 뭐 살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가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이겨 미련다 10년 내가 잡아 개잡령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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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요 We have 어 삼강탄을 어떻게 근데 어떻게 삼강탄 어떻게 끼지? 에이 야이 개새끼야 어휴, 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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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가.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I gotta keep going. Ah, little evil. My beautiful daughter. Come to me. Come to me, mother. Eva. Is that you? Oh, how I've missed you. What? What? My power is leaving me. Oh. Oh, Miranda 잡았어? No, Miranda 잡으려고 왔는데, 어떤 애기 요람 같은 데에서 건물이 갇혀 있었거든? 거기서 들어올리면서 에바, 에바 너 맞지? 이랬는데 갑자기 힘이 빠진다고 그러고 애기가 애단 자식 로즈 얼굴이 나오는 거야. 생각했던 데 뭔가 잘 안됐나봐. 어? 어 뭐야? 아, 지원군인가? 아, 공개되나? 어? 아, 대단해! 진짜 떠난다. 아, 진짜 떠난다. 아, 내가 생생활을 만들어냈어. 아, 너는 내가 그리기 어려워. 아, 내가 그리기 어려워. 어 앉아 앉아. 어 오빠야 오빠야. 네 의자 내가 앉아버렸어. 오빠해도 돼. 너 앉아 앉아. 오케이. 오케이. 제 마지막을 형이 왔다. 마지막이다. 찐 마지막. 로즈 이즈 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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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 이거 점프가 오직이 아네. 아니. 아. 더. 버터. 비가.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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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피어본, 진't it? 너 성황탄? 성황탄 끼는 몸만 몰랐는데 성황탄 어떻게 껴? 나 몰라 어 뭐야 성황탄 어떻게 끼는 거야? 성강탄을 그.. 거기로 드래그 해보라는데? 아까는.. 안된다.. 저 성강탄 안되네.. 성강탄이 안 껴져.. 우린 성강탄 단 한 번도 안 썼거든 이 게임하면서? 나 존나 던져보자 어쩔 수 없다.. 지휘랑 저거 지휘..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아니야.. 아닌데.. 메가 문총 하나 단 한 번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없네.. 이제 미스터 윈저스.. 나의 삶에 잊지 않으면.. 이제 잊지 않으면.. 나의 삶을 가져다.. 나의 딸을 가져다! 나의 딸을 가져다! 너네 로우즈와 오메비에 미국 스윗 유탄 발사기? 저주 유탄 발사기? 뭐 유탄발사기에다가 끼워야 강력하게 써진다는데? 이게 유탄 발사기 이잖아. 응. 이 상용탄을 kicked out. 이동 자체가 안된대. 안 돼 여러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성공탕 단 한 번도 못 샀네 총을 바꾸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 키를 모르겠다 갑자기 개 맞았다 아닌가? 아 바꿨다 총알 바꿔 총알 바꿨어 아 근데 개 처맞는다 아 그냥 장사하니까 되네 어 됐어 우와 시발려나 우리는 소망탕 안 처맞노 나만 처맞노 순거 아예 없는가 근데 왜 안 돼 왜 안 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넌 죽어라! 와 이거 진짜 젤 안 죽어 어두워졌을 때 쓰는게 제일 잘듯? 이건데 어두워졌을 때 한 대만 마셔도 저런 효과가 일어나더라고 어두운 약간 데미지 좀 있는데 쉴다 없이 말하래 부지런하다 산단점은 계속 저네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어머니 아 이렇게 끝났구나 오오 끝났나? 끝났어, 끝났어 대박이다 얼마 안 걸렸네 후어어쥐 와 별것 아니네 아 족밥이네 아이고 애기 구했네 그러니깐 얘는 진짜 깨끗하다 얘가 근데 어떻게 얘 얘가 사는거지 얘도? 신기하다 팔다리, 몸이랑 머리 다 자렸 değ 이게 사네 어어어어 몸이 forests 빠진다 사상균이 끝났으니까 어.. 예단 어.. 불쌍해.. 예단 존나 불쌍하다 균근? 아직 설마 균근 균근 설마 균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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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선 넘는데요 아이고 손 이렇게 사라진다 뭐야 쟤네 뭐야 뭐야 저거? 존나 커다란 더러운 설덩인데 어.. 이따 아.. 에단.. 아.. 에단.. 아.. 에단.. 손가락도 다시 돌아가자 아.. 이게 맞냐 진짜? 너무한다 아.. 에단 겁나 버렸다 아.. 이걸로 자기 작품할라고 굿나 로즈마리 에단.. 아.. 잘 가 로즈마리 저기 있는데 못 누르고 근데 죽으면? 아.. 아.. 내가 또 조정해서 죽여야돼 아.. 존나 불쌍해 진짜 3년동안 진짜 존나 개고생했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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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남년부터 찾아라 이 녀석아 아 이제 알게 되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녀석이 다가서 우리 모두가 도망간다 죄송합니다 captain you need to see this BSAA didn't send soldiers this is a bio weapon what the hell were they thinking orders captain 다음 편 암시하는 거네 다음 편 암시하는 거네 someone's got to pay BSA에서 뭔가 좀 그런 음모를 꾸면네 아이고 아 끝났다 진짜 끝났다 끝났다 와 그 뒤에 스토리 아 아 무기인 고맙다 엔딩 크레딧이네 올라가면서 스토리 나오네 아 끝나고 나와 그거는 박쥐랑 마리랑 순서대로 나오잖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대건아 고맙다 아이고 대건아 고맙다 아이고 대건아 고맙다 음 맞네 맞네 그리고 마지막에서 톱니 때문에 말이 빡쳤었잖아 맞아 맞아 그 마지막 말이 얘를 배신하는 걸 뜻하나고 저의 마음을 찾는 게 아이고 수트님께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자고 계속 했어요 이제 엔딩 다 맞습니다 수트님 감사합니다 수트님 감사합니다 어? 거의 24시간 방송이 있네 그런가? 아니 24시간이 아닌가 어디 몇 시에 켰는데? 18시간? 15시간? 이 정도? 아이고 라이프야 이게 끝이지 이제 그거 뒤에 나와요 이거 뒤에 또 나와? 이거 끝에 다 올라가고 갔어 아 스토리 존나 잘 짜긴 했다 맞지 응 너가 세븐부터 했으면 스토리 100% 다 이해했을 텐데 세븐은 그 이블린이라고 하는 애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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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확하게 하네 딱 뭔가 눈치상 응 세븐도 개 잘 만들었어 이블린이랑 애 때문에 지금 저 저 오늘 못된 여자애가 마녀가 있었던가? 전연된다고? 맞아 맞아 칠도 명작이야 저 딸도 나중에 문진이 일으킬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애단이 죽은게 너무 아타깝다 3년 동안 개고생하고 그니까 사실 바이오하자드 제가 입문한게 세븐부터 거든요 세븐 그리고 리메이크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 3 리메이크 그 다음에 바이오하자드 8까지 지금 네 편째 하고 있는데 아 난 개인적으로 7,8이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잘 만들었다 미란다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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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울었어 게임하다가 두번 울었죠 예전에 워킹데드 1 하고 울고 아 재밌네 뭐야 누구 묻는다 아빠 묻나? 엄마 묻는건가? 이제 진짜 끝나가는거 같은데 이거 다음에 스토리 뭐 나온다고 랄프야? 나 올라가고 스토리 나와요 이거 이거 오른쪽 이것도 스토리인거 같은데 뒷부분 나옵니다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거 같은데 딸이 죽어가지고 아파서? 오른쪽에 양 그림방으로 마지막이거든요 양? 네 양 그림방으로 올라오네요 저 미란다의 당시 마bula 왼쪽 우리 누비 우리 누비 작곡 우리 누비 아빠들이 부끄러워 지금 고 Wochen 그림방으로 사은거 어 미란다 차장인건가? 어 주사기 놓는다 근데 딱 봐도 계속 살비 같아 와 그리고 삼천다리 밑으로 끝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새벽내는 재밌게 게임인데 진짜 어 인정? 감사합니다 형님들 이 시간까지 다 본 형님들이 승자 민호 이거 그건거 같은데? 백시랍시고 꼽는게 그건거 아니야? 겸근 스탑 어 아까 오빠 1시간 쓸 때 실험실에서 적어 있었는데 뭐지 스푸 또 안 되고 그냥 그것만이 없어 아이고 우리 또 수트님 5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수트님 고마워요 고생하셨다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빠가 쥐 잘못 먹는거 같은데? 여러분 전 이제 이따가 방종하고 또 저 뭐야 뚜바비 가는거 데려다 주고 저희차로 데려다 주고 그러고 예 돌아와서 오늘은 휴방을 하고 내일 내일 주먹이 온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빠 안 피곤하겠어? 아 상관없어 저 운전을 날 보고 왔는데 아 저는 잤으니까 그렇지 넌 잤잖아 오늘 주말에서 차도 안 막혀 이걸 위해서 잔거에요 제가 어 스토리 나온다 나오네 손 예쁜거 보자 어 반지 어 로즈 너 로즈 어 어 아 로즈네 잘 자랐네 아 로즈네 잘 자랐네 어 뭐 한 거랑 아, 이쁘게! 여보세요? 에덴 윈터스 하필 어버이날이 생일이 아 그러네 오늘 또 어버이날이라서 이런걸 또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네 어? 이블린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로즈가 정말 멋진다 하필 자고든 이 로즈는 잘 안하고 이 로즈는 잘 안하고 하필 이 로즈는 잘 안하고 그 로즈는 잘 안하고 하필 그 로즈는 잘 안하고 그 로즈는 잘 안하고 왜냐면은 이제 이블린이면은 나 저런게 미온씨 좋봐 그런가 본데? 그렇지 뭐 이블린의 능력을 얻긴 했지 아이구야 진짜 야무지게 엄마는 안 죽었나보다 묘지 아빠꺼 밖에 없네 그리고 이제 난이도랑 풀탐이랑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어버이날 레전드 그러네 어버이날 레전드 게임 했네 진짜 더 파덜 스토리 크으 감동 완료시간 10시간 걸렸는데 우리? 우리가 중간에 밥먹고 이렇게 멈추고 이런거 다 괜찮나 없다 그러니까 템 누르고 이런시간 다 빠진거지 어 거의 한 14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시간이요 와 이거 얼마나 샀을지 랄피아 게임 6만 어 또 돈 안아까워요 진짜 돈 안아깝네 진짜로 6만원 뭐 10시간 정도는 맞네 어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만들었겠네 진짜 잘 만들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 와 뚜밥이랑 진짜 오늘 레전드 찍었네 다섯시다 미쳤다 진짜 와 근데 이렇게 오래 올 줄 모르긴 했다 음 진짜 아 여러분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방송하고 저는 이제 그 셀프랑 투밥이 데려다 주고 그러고 그러고 오늘은 휴방을 할게요 오늘 휴방이니까 노래 하나 불러주고 가면 천 개 음 안 돼 음 노래 안 돼 아 지금 목 잠겼지 어 노래 당연히 불러드릴게요 지금 목이 지금 갈려 아니 너 가야돼 너 가야되니까 지금 나 괜찮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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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힘들어 힘들 것 같아 노래까지 부르는 건 좀 에바 여러분들 인정? 인정하시죠? 예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뚜밥이 오늘 너무 고생했고 뚜밥이 어땠어? 나 오늘 너무 불러줘서 고맙고 응 너무 진짜 난 진짜 네가 신청한 게 아직도 좀 약간 어한이 벙벙해 왜? 얘가 뭘 얻으려고 무엇 때문에 어 신청을 했었을까 왜냐면은 전혀 일면식도 없었고 교류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공지만 보고 진짜 신청한 거야 뚜밥이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지 나는 개인적으로 재밌어 보여서 신청을 한 것도 있고 이제 경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근데 진짜 너무 게임도 재밌었고 이제 오빠랑 티키타카도 재밌었고 형님들도 이제 너무 드립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고 뚜밥이는 또 이제 개인 방송할 때 여러분들 주착과 예 진짜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예 또 많이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빠잉 다음에 봐요 안녕 뱀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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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엔딩 뭘로 들었냐 노래 한 번 다 하셨더라 아 그리고 찜닭은 맛있었다 아 찜닭 진짜 야무졌다 다행힘 찜닭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뱀윙 뱀윙 아 오 오 오 오